지금부터 조정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신청 절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프라인 조정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분쟁조정 페이지에서 신청 안내 항목에서 오프라인 신청, 조정관련 민원 서식을 클릭하여 조정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조정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작성 예시 파일을 참고해 당사자, 주소, 연락처, 신청 취지, 신청 원인 등 세부 내용을 작성합니다. 신청 취지에는 조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를, 신청 원인에는 조정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를 기입합니다. 작성한 서류는 전송 전 작성한 내용과 첨부 파일 등을 검토 후 송부하여 형식적 심사를 받습니다. 그 후 조정조사관의 안내에 따라 형식적 요건을 갖춘 원본 한부와 피신청인 수만큼의 부본에 간인하여 우편 송달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간인은 조정신청서 원본과 부본의 첫 장을 나란히 두고 한 번, 그리고 문서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도장 반분이 찍히도록 간인을 해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를 조정조사관이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 수수료 납입 시 신청한 조정이 접수됩니다. 조정신청이 완료되면 조정부, 조정기일을 지정한 출석 요구서가 발송되며, 해당 기일에 출석 후 조정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오프라인 조정신청 절차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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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